ESG 잘 나가는 기업에는 ESG가 있다 누군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ESG를 보게 하라 물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기업 경영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 보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동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CSR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단어가 부쩍 눈에 띄는데요 ESG, 아는 척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nvironment, 환경, 소셜,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세 가지 요소입니다 2006년 4월 UN이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하며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출은 얼마나 내는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아주 꼼꼼하게 보겠죠? 그리고 이익을 꾸준히 잘 내겠다 하면 투자를 할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재무적인 지표로 기업의 가치, 성장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요소들도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 육회가 바로 ESG입니다 기후위기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으며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제품을 만들 때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폐기물은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등을 봅니다 노동권 인권의식이 향상된 시대이므로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는지, 조직 내 인종, 성차별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고요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 오너가 독재를 하진 않는지, 기업 윤리를 잘 지키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을 시 투자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지적이 쏟아집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남성 비율이 매우 높은 한 일본 기업은 이사회 내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겠다! 는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은 채굴 정제 과정에서 연료를 태웁니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죠 지난해 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온실 감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엑슨모빌이 반발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엑슨모빌을 지구 환경의 나쁜 회사로 보고 지분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아니라고 본 거죠 ESG 지수를 개발한 모건 스탠링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홈페이지에 기업 ESG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 기관마다 디테일한 평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등급은 아닙니다 탁월 수준인 AAA를 받은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네요 2016년 5월 이래 전부 AAA 등급입니다 마소는 이미 10억 달러의 기후혁신 펀드를 만들어서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2050년까지 창사 이래 배출한 모든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환경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A 등급에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있네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관련 40개 기업 중 평균인데 2017년, 2018년 AAA와 AAA를 받았던 것과 달리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쉽군요 삼성전자는 기술 하드웨어, 저장장치 52개 기업 중 평균인 A입니다 이 산업군에서 AAA를 받은 기업이 0%라는 걸 볼 때 꽤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업의 ESG를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EU ESG 조사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앞으로 전망 좋은 기업을 찾고 싶다면 ESG 지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